집사2장 도리야 거기서 뭐해? 도리야 우리 공기퐁팡 해달라고? 토리가 수술하고 나서 많이 소심해져가지고 공기퐁팡 해달라고 안그랬는데 오늘 좀 괜찮나봐요 왜 이렇게 울지도 않았는데 다행인 거 같아 팡팡 해 줘도 괜찮으려나? 지금 수술이 끝난 지가 이제 3일 지났으니까요 4일째 우리야 왜 우리야 뭐래 뭐래 지금까지 토리가 저 넥카라를 벗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벗은 거거든요 저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저거 벗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풀어주긴 했는데 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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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디 팡팡 대신에 궁디 톡톡을 해줄게 귀엽게 Video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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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토리atore 남집사 1살? 와ulla 우리야 우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쿵쿵 있네 이거는!? 방디 쿵쿵쿵쿵쿵쿵쿵 자기가 있는데 처음으로 먹었는데 아깝게 먹기 왜 오빠는 자꾸 밀어 왜 오빠는 자꾸 밀어 무슨 소리가 103배속 ㄷㄹ 방실아 방실아 이리 와 봐 마지락 이리와